현재 박희정양이 왕좌를 지키고 있는데요. 박희정양을 꺾으려면 저는 다 올스타여야 돼요. 남은 친구들이 엄청난 친구들이 남았다는 게 저 정도에 타오면 바다가 갈라집니다. 와, 이미 안 다물어져요. 너무 아름답고 예쁜 무대였어요. 너무 웃고 났던 것 같아요. 정말 박빙입니다. 점수 차이가 단 1점 차이로! 단 1점 차이로! 1점! 지글자 Люб academia 이风 강경은 아주 가 hilleg일로 боль합니다. 당신의 would podemos iz은 하야매rait 요러움을ità 랑핑 받으러 이랬어